오우 바람이 참 대단하다 방판장 방판장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판장 올라갔다가 불과 동상에 빠진 면이 못나옵니다 바람 대단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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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엄청납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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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우거져서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네 벤치가 있어 가지고 벤치에 제가 무릎을 무릎 종아리를 붙여 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다 갈 수가 없네 바닷바람 진짜 대단하네 바닷바람 진짜 대단하네 저거 지나가는게 유람선입니다 지금 유람선 바닷바람 진짜 대단하네 바닷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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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백나무인지 사철나무인지 동백나무인지 사철나무인지 생기면 사철나무 같이 생겼는데 사철나무 같이 생겼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. 알고 싶습니다. 방지여 아멘